안녕하세요 하이킹맨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칠보산에 다녀왔어요. 이 영상은 개심사라는 사찰 근처에서 출발하여 정상에 오른 후에 하산하는 영상이에요. 경사가 완만하고 고도가 낮아서 초보자들도 쉽게 하이킹할 수 있는 산이에요. 하이킹하는데 도움되길 바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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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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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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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, , , , , , , ,,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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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